두 가지 조건을 아, 소위 끝났나? 어, 감독님 도와주세요. 이게 왜 꺼졌을까요? 혹시 과부하가 걸린 거? 그래서 뚜껍이집이 내려갔나? 그럼 위험한 거야. 아, 마이크 배터리가 나왔을 거라고요? 되게 가벼운 위험일 수 있겠네요. 마이크 배터리. 여기는 안 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께서 길게 누르신 것 같아요. 나 안 눌렀지. 표정 봐, 이거 진짜. 야, 내가 수업하다 이걸 왜 누르지? 저기 나간 건 없어요, 지금. 저거? 그럼 저거를. 저거 근데 저게 안 나갔으니까 얘만 켰을 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치? 그건 문제가 없었으니까 얘를 켰을 때 들어왔을 거 아니야. 바보야. 그치? 나 이거 안 눌렀어. 배터리 한 번 봐봐. 괜찮아? 만 땅, 만 땅. 한 번 더 내려가면? 신유경 때문이야.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가끔 거꾸로 내가 조교 같아요. 대화하다 보면 높임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여기 조교 평면 한 번 입안에 제가 그려줬나요? 입안에 안 그려줬나요? 제가 연구실에다 붙여놓은 우리 조교들의 조교 평면 한 번 보여줄까요? 참고. 적어놓으세요. 함수로 표현. 좌표 평면 대신 조교 평면이니까 X축, Y축. 오늘 온 조교 중에 있어요. 조교들이 딱 하나를 하라고 하면 딱 하나를 해놓는 조교가 있어. Y는 X지.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예를 들면 우리가 1시 반 수업 시작이면 12시까지 조교들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 준비를 위해서. 그럼 항상 연구실장이 그 담당 조교한테 현장 조교한테 내일 12시 출근 알지? 뭐 이렇게 카톡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 저 내일 언제 가요? 라고 했을 때 했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가요? 그래서 1시 반 수업이야. 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와야 돼? 한 12시지. 1시간 반 전이니까. 1시 반 이렇게 탁 찍었나봐. 근데 수업이 1시 반에 시작하는 건 아무리 바보여도 당연히 알 거고 1시 반? 아 그럼 난 12시 타임이구나. 이러고 와야 되잖아. 우리 조교 몇 시에 왔겠어요? 1시 반. 그렇죠. 딱 1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정직한 조교가 한 명이 있어. 지금 Y는 조교 중에 한 명이야. 누굴지 맞춰보세요. Y는 X 조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조교들 내가 이렇게 적어놨지. 나중에 연구실에 놀러와서 보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조교들은 이제 기울기가 커져. 또는 2년차, 3년차 되면 이렇게 증가를 해요. Y는 2X Y는 3X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조교들 중에 우리 조교들 중에 정말 연구실을 좋아하는 대부분이 다 연구실을 좋아하긴 해. 근데 아주 신나는 조교들이에요. 세상 저렇게 행복할 수 없겠다 싶은 조교들인데 어제도 보니까 신년 파티를 하더라고. 세상에 조교들이 신년 파티를 하는데 1년차 신규 조교들은 어? 선생님 수업 중이시니까 그럼 10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파티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2년차 이상들은 선생님 수업 들어온 그 순간부터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티원이 어제 온 조교라고 어제는 보니까 어제가 담당이 아닌데 저녁에 다 온 거야. 니네 다 왜 개모임이야? 그랬더니 오늘 파티가 있어서 왔대요.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주 신나게 했더라고. 아웃배에서 주문을 해서 정말 저 안에서 조교실 안에서 방음대는 문을 닫아놓고 신나게 그래서 술만 먹지 마라. 애들한테 냄새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조교 중에 대부분 연구실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조교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를 말하면 스무 개를 막해. 그래서 연구실장이 저 부담스러운 조교래요. 그래서 Y축 조교가 하나 있어. 요거 이렇게 땡땡땡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와는 반대되게 유리함수가 있어. 요런 조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별로 없을 때 좀 한가로울 때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조교들만의 단톡방이 있겠죠. 뭔가 Q&A가 올라가거나 하면 요거 처리할 사람은 저요 저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현장 외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일이 별로 없을 때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가 일이 많아지는 시즌이 있거든. 조교들도 힘든 시즌이 있어. 본인들도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 가면 반대적으로 아무리 두들겨도 답을 하지 않는 이런 급기야 잠적을 하기도 하는 요 조교가 한 명이 있어요. 영원한 잠적은 아니지 또 결국 열심히 나타나서 일을 하니까 유리함수 조교가 있고 또 되게 유명한 우리 박수환님 그분은 남달리 얼마든지 미분계수를 바꿔서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2021학년조 자연계열 만점자 그분은 우리가 수환님이라고 불러요. 함부로 절대 누구도 이게 오르세 위에 수환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 영역에 가있냐면 체력이 단점이야. 너무 힘들면 못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사용해야 돼. 이럴 때 체력 좋을 때 이럴 때 잘 사용하면 그 누구보다 급한 기울기로 올라타야겠다 하는 이런 조교가 있는데 제가 조교 평면을 이렇게 막 그리면서 그래도 나름 여기 있는 조교들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놨어요. 야, 이건 너야. 이렇게 누구겠어요? 방금 왔던 신유경이 모든 영역에 관여를 하고 참관을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원 안에 딱 갇혀있는 이게 너야. 다 하는데 딱히 굉장히 잘하는 하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해준 신유경. 그래서 조교 평면을 딱 만들었더니 신유경이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이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그래서 내가 아, 난 긍정적이잖아. 내가 모든 일의 시작 모든 것의 기준 원점에서 시작하잖아. 아, 그게 나야?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모든 일의 원흉이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이렇게 찍혀있는 조교 평면에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여기에 어떤 그래프로 진입할지 고민을 해서 조교도 하시고 알겠죠?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다양한 꿈들을 꾸면서 조교가 하고 싶어서 나는 대학 잘 가는 것보다 오르세 연구실에 조교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이러면 부담스러운 조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Y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진 아니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조교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꿈을 꾸시기를 알겠죠? 조교 평면이었어요.